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. 자 저번에 가장 어두운 던전 두번째 이거 하다가 퇴각했죠. 개털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 처음에는 캐릭터 세팅이 이렇게 돼있을 거구요. 그래서 한번 퇴각하고 나니까 이게 불꽃의 부족을 4개 주더라구요. 4개가 하나 더 주더라구요. 그래서 총 4개 있어요. 다 4개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수비 해주면서 이제 몸빵도 해주고 몸빵과 딜탱, 딜탱이죠 한마디로. 이렇게 가구요. 아 근데 이거 좀 바꿔야겠는데? 잠만 체력 10% 감소는 좀 너무한거 같은데? 이거 말고 뭐 괜찮은거 뭐가 있을까? 속도도 속도를 버릴 수는 없고 자 이거 회복, 회피를 갈까요? 회피? 회피도 괜찮을 것 같은데? 회피는 나쁘지 않을 것 같죠? 근데 회피가 안 통, 안 통할 것 같단 말이야. 회피가 안 통, 안 통할 것 같단 말이야. 자 이렇게 가죠. 이렇게. 이거 좋다. 자 갈게요.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음식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. 이렇게 다 가져가고 최대한 많이 가져가죠. 그 다음에 붕대. 횃불은, 횃불은 필요 없지 않나? 횃불 필요 없죠? 그리고 자 약초. 약초 다 가져가고 자 성수 가져갑시다. 성수. 이렇게.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? 자 가봅시다. 아 이번에는 또 실수 없이 한 번에 얘기하려는데요? pound. 아무것도 없는 수 breed uniform은 자 여기! 자 맵을 다 들어야 된다는거죠?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잠깐만 어? 불이 있었네? 잘했다 아우 아 몰랐어 어떡하지? 아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일단 나쁘지 않고 첫번째는 아 나 이거 불안한데? 불이 없다고? 일단 맵은 일단 돌아보죠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아 나 멍청인가 봐 아씨 복스 좀 하고 갈걸 몬스터들 지금 데미지 올라왔어요 이건 뭐야 일단 하나씩 하나씩 다 줄여주고 이거 한 번에 죽나? 죽어! 오케이 지명타 좋아 아씨 아픈데? 자 치료 한 번 해주고 아 치료는 좋아 공격이 부어졌습니다. 전쟁을 지키지 마세요. 아 아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칠 한 번 해주고 아 이거 밟게 없이 이길 수 있을까? 아 몬스터 데미지 올라가고 있어 뒤에 애부터 죽여야 될 것 같죠? 중도 일단 하나 줄여주고 자 이거는 음 음 일단 실드 한 번 걸어주자 어차피 이거 딜로 가야 되는게 아니네 음 스트레스가 올라가네 어 힐 좋아 중독 와 중독 개빡친다 피가 십식달아 와 미친 또 약도 안 가져왔어 아 네 의 전환의 고백이 돌아버리겠다 야 티란좋아 아 돌아버리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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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단 하나는 잡았는데 이거 하룻밤 자야될거같아 세뱀 먹어주고 아직 안자고 자 치료합시다 치료를 해야되는데 치료보다는 자 이거 버퍼로 가자 자 스트레스 줄여주고 자 가보자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아 나 미치겠다 근데 얘는 죽음에 묻혀 가도 상관 없거든요 어차피 딜을 넣는 애가 아니라서 아 근데 맵이 꽤 커보인단 말이야 왜 여기 길이 막혔어 아 아 아 어 치명타 미치 아아 돌아 버리겠 나부터 일단 나부터 자 피는 좋아 패널좋아 자 여기 스트레스 좀 풀자 자 회복 다시 펴줘고 아 이거 은근히 아파 아 씨 어 수레로 수레로 수레로서 일단 하나 잡고 와 챕틱 턴도 너무 빨리 오는데 쉽고 체력해보면 좋고 아 스턴을 먹을 걸 그랬어 스턴 스턴을 먹을 걸 그랬어 스턴 와 4층 스턴 좋아 크리스도 좋죠 자 20패 회복 좋아요 아 내가 회복 한번만 해주래 자 마무리 가 봅시다 벌써 또 꿈 까매졌는데 어떡하지 저거 뭐지 방어종 아 저것도 잡아야 되는데 음 일단 얘는 잡고 미친 법 치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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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아 미친다는거 보세요 아 체아듬이 들어왔어 자 이거는 얘는 버프를 줘야 될 것 같은거 회복 타주고 자 방어 갈게 방어 자 진대매고 방어 자 앞에 가지고 자 얘부터 잡을게요 여기다 보호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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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부자 아직까지 괜찮아요 자 빼복 한번 다시 아 3이라니 에스턴 먹여놓고 아 에스턴이야 나 바본가봐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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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 와 회복 좋아 이거는 아 치명타 좋죠 치명타 좋죠 잡아야죠 어떡해 이따 잡게 다 잡아 안 돼 9-3 치명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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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까지 차려왔다 아 나 개아퍼 물약 먹어가지고 여기는 없을 거란 말이야 여기 갑시다 여기는 없겠지 있을 리가 없지 있으면 와 이거 들어갈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 너무 적은데 일단 방어 종양 죽어 이야 좋았어 종양 잡아 종양 잡아 흐리 주고 이거 또 스트레스도 관리 또 해줘야 되는데 더 군대 외고 스트레스를 하나씩 끌어주고 하나씩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킬 16괜찮죠? 하나씩 하나씩 기절 이정도면 괜찮죠? 스트레스 스트레스 풀어주고 자 표시 켜주고 얘도 한번 치료 한번 해줘야겠다 기절? 기절 이러면 괜찮아 자 스트레스 한번 더 풀어주고 죽어! 아아 안 죽었어 괜찮아 힘들었어 자 힐 한번 해주고 아아 나 까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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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죽었었으면 자 스트레스 풀어주고 마무리 아 치명타 좋죠 자 횃불 없어도 이긴다 이거야 횃불 필요 없다 이거야 아아 먹을 것 좀 먹어주고 먹어주고 해볼까 여기 하나 또 있다 앞에 있는 애부터 하나씩 하나씩 잡을게요 미치인 우와 어 이거는 어 쉴드를 걸어주자 쉴드를 얘한테 걸어주자 정말에 개신은 나 못다니자 아구 미친 데미지 와 뭐야 이거 아이씨 아 등도 어떡하지 이거 다시 앞으로 나가야돼요 아 제발 어허 하아 팔 팔 아픈데 체력 체력 캐주셔야 돼 어 29 좋아 아 제발 어허 16 아 죽었는데 아 진짜 제발 죽지만마라 제발 죽지만마라 아씨 아 치명타 되게 나쁘지않아? 치명타 죽쳐 얘들 죽지마 죽지마 제발 죽지마 와 턴 되게 빠졌는데? 아아 죽었어 다 죽여버릴꺼야 와 32달았어 스위드 걸어줘야되잖아 아니 한방이면 이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일단 체력 회복해주고 아 치명타 좋아 좋아 일단 약초 먹을꺼 아 개뼉다구도 있었는데 개뼉다구 썼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어 어 오 좋아 그쵸 아 힘좀 제대로 하자 제대로 와 또 20달았어 미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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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스트레스라도 와 와 이거 어떡하지 하나 남았는데 아 일단 시저 야습방지 이거 해야되는데 야습방지 이거 해야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아 어떡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응 아 음 아 자 cell 3 모든사람 스트레스 줄여주고 얘한테 데미지 올려줄까? 와 끌렸네? 지금 동량량 갔거든요 아유 아까 이거 잘 때 먹었다고 그랬어 자 이거 이제는 오른쪽에 있겠죠? 왠지 여기 딱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아 여기랑 똑같겠죠? 여기 있겠네 아 여기서 몇 번이나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뭐지? 그럼 자 일단 죽여주고 플러시 찍었거든요 자 나 활복템 아이 미친 얘는 진짜 쓴 없는 것 같애 얘를 먼저 죽일 필요는 없네요 빨리 얘만 빨리 죽여주겠네 아 저기밖에? 아 아니네 자 실드 걸어주고 죽어 아이씨 와 미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쳐야돼 일단 붕벽 캐야돼 바쁘지 않죠? 바쁘지 않죠? 왜 아 미친 영 영회복이 뭐야 다시 한번 실드를 해줘야 돼 세명이서 잘 붙인다 아 아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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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체력좋아 체력좋아 자 24 이거 약초 먹어야 어 어 어 또 이제 얘는 필요없죠? 얘 먼저 자동들이죠 7화해주고 치명타 좋아요 아 그만해 회복 그만해 회복 그만해 때리자 때리자 오케이 자 체력 한번 회복 시켜주고 때리자 스트레스도 한번 풀어주자 아 미친 자식이 아 미친 자식이 와 이거 가죽의 소식이 쓰레기인데 맵은 맵은 거의 똑같네 완전 이거 그거네요 데칼뿐만이네 자 여기있다는건데 갑시다 어쩔수 없죠 자 먹을거 10개 남았어요 에이 잡을순 있겠다 잠깐만요 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더 가야돼 아아 나 죽어 이야아 원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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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왔죠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오우씨 아 덧발 이거 군대 매고 이거 해줘야돼 업으로 끌어줘야돼 자 치료해주고 치료 좋죠 데미지가 쎄가지고 반격 때문에 꽤 괜찮네 꽤 괜찮네 자 불 나가준 다음에 와 데미지 와 데미지 자 실드 실드 걸어주고 치료 아 미친 아 그만 쑤셔 아이 개좌석 아이 또 죽으면 또 가겠다 제발 아아아아 씨 아 저거 정신질증 좋아 저 군대 쓰고 저 회복 나쁘지 않죠 어 반격이 나름 꿀이야 죽어 아이씨 자 일단 줄여주고 힐을 나한테 해야돼 어우 치금타 좋아 하아 자 하나씩 하나씩 버텨왔는데 다음부터 이거 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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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줘야돼 자 두 번만 더 써면 돼 두 번 최소 두 번 최소 두 번만 더 써면 돼 최소 두 번만 더 써면 돼 저 저기 길거리에서만 싸우지마 제발 위치 35 힘이 높잖아 어그로 걸어주고 아 고기 방패이 원 괜찮죠 괜찮죠 자 자 힐 힐 힐 힐 아 좋아 꽉 찼네요 근데 스트레스만 더 안 안 쌓이면 된다 힐 쌓아보고 어우 다시 봐봐 자 이거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니 살에서 살로 할거면은 지피는 좀 깎여야되는거 아니야 아니냐고 오오 아 진짜 그만해 그만해 에이씨 아픈데 좀 많으니까 하나 더 써주세요 와 저 지극정성이다 꽤 편해 아 아파 좋아 좋아 아 기술 적바네 시각필름 안좋아 시각필름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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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걸어주고 치명타 35 아이씨 아픈데 자 이거는 찾자 아 그냥 평타칠거에요 하지만 최장맞아 최장맞아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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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군대에 자 이거 분명 아래이거든요 자 도중에 싸우지만 말자 제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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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 다 먹어 자 성도도 하나씩 먹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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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독침을 바르네 둘 다 독침을 바르네 하나가 종말의 날이 있고 하나가 종말의 날이 있고요 여기 잡자 왼쪽은 가장 앞에 있는거 잡자 어차피 피곤 비슷한데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어그로 끌어주고 표식을 한번 해줘야될거 같아 얘를 당겨야돼 치명타조야 아 그만 미친 데미지 보소 자 반격 좋죠 아 와 데미지 뭐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금 제발 아 제발 아 죽었어 아 피가 또 6이 남네 안죽어 체력 아 또 죽었어 아 와 돌하.. 돌겠는데 와 스턴 자 이거 약초먹고 저거 성수먹고 뒤에 있는 애 일단 정리 아 제발 죽지만마 어 죽지마 죽지마 죽지만마 자 25 나쁘지 않아 죽지만마 죽지만마 죽지마 죽지마 제발 제발 죽지마 자 성수먹고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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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장망 나 이 딜 없는데 아 아 큰일났다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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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후회하니까 망했는데 이거 도망가야겠다 아 아 망했어 오오오오 또한 우리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. 새로운 애니메이예요. 인시피드, 인큐라블. 내 아이템들 자 3차전 다시 갈게요.